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이 들어설 현대차그룹의 신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에 건축허가서가 교부됐습니다. 서울시는 GBC 신축사업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 마련에 대해 현대차와 국방부가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작공해 2026년 하반기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4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에서 서평택 구간이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19km 빨라져 연간 128억 원의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평택 인근 평택항과 포승공단의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국내 인구 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9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신도시 건설 등으로 신축된 입주 예정 아파트가 전년 대비 43.8%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접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우린원의 민채아입니다. 국내 최고층이 높이로 지어지는 현대체 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신사업 개발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요. 국방부가 이런 초고층 건물이 공군 레이더의 작동 등을 방해한다면서 착공을 반대해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국방부와 현대차의 합의로 인해서 접수한 지 9개월 만에 건축이 허가됐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우린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주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2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이번 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바로 출발할게요. 오늘 부동산 우린원 알차게 꾸며주실 분은요. UNS사우징의 유재성 대표님이십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대표님과 함께 시장 상황 살펴볼게요. 오늘 강의 주제를 살짝 보니까요. 쏟아지는 부동산 규제들 속에서도 부동산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이미 다들 사신 모형입니다. 시장 상황 살펴드릴게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지금 뭐 2018년 이렇게 이제 작년 전체에 대한 통계청, 통계가 한 요맘때쯤 보통 나오는데요. 저도 뭐 이제 그 통계청 발표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사실 작년 같으면 우리가 기억하기에도 9.13 대책이라는 종합대책, 그렇죠. 엄청난 대책이 나왔었고 또 그 전해에는 8.2 대책이라는 게 또 나와서 또 대단했었죠. 자, 그런데 8.2 대책도 그렇고 9.13 대책도 그렇고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보면 뭐냐면 사실상 다주택자들에게 더 이상 이제 다주택, 주택수 늘리지 마라. 주택수 늘려봐야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주택수를 줄이고 팔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이번에 그 통계청 발표를 봤더니 오히려 작년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7만 명 이상이 늘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정말 규제의 회원이 엄청나게 이렇게 몰아쳤다. 그래도 결국 살 사람들은 알고 봤더니 다 샀더라. 나만 못 샀더라. 자, 그래서 사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통계청 2018 주택 소유 통계라는 걸 이제 매년 통계청이 발표를 합니다. 작년 뭐 한 해 이제 다 조사를 해서 보통 이제 이 11월 말쯤 이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봤더니요. 자, 전국에서 내 집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규제의 회오리가 부러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401만 명인데 오히려 34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더 이상 부동산 사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샀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2주택 이상을 보고 우리가 다주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8.2 대책, 9.13 대책 모두가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그런 뭐 대책들이었습니다. 뭐 사실 뭐 대출도 안 해주죠. 또 양도세 중과하죠. 뭐 여러 가지 정말 뭐 좀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그런 규제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수가 작년 말 기준에서 219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7만 3천 명이 작년 한 해에만 늘어난 그러니까 규제의 회오리 속에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살 사람들은 다 샀다. 살 사람들은 더 샀다. 이런 결론들이 났습니다. 자,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자, 상위하고 이제 하위. 보통 우리가 그 전국 이제 부동산 가격을 1등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100등까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백분율로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하면 상위 10%,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10%, 그러면 91등부터 100등까지. 이 구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자, 상위 10%, 전국 평균이에요. 서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전국 평균에서 상위 10%의 평균 가격이 9억 8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하위 10% 가격이요. 2,600만 원이에요. 지금 뭐 방송 들으시고 아, 잘못 들었나? 2억 6천이 아니고 2,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0%의 주택 한 채 가격은 9억 8천만 원 평균이요. 훨씬 더 비싼 것들이 당연히 많겠죠. 자, 그런데 하위 쪽의 10% 가격은 불과 2,6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10%의 집 한 채 가격하고 하위 10%의 집 한 채 가격이 무려 38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바로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상위 10%가 전년도에 얼마였냐면 그 전년도에 8억 8천 정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8억 8천이었던 게 1년 만에 9억 8천으로 1억 정도가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위 10%는요. 그 전년도에 얼마였냐면 2,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통계청 발표하면 2,600만 원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위 10%하고 상위 10%하고 상승폭을 봤더니 무려 100배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는 100만 원 올랐는데 상위는 1억이 올랐으니까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베블론 임팩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뭐 작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고 계속 더 오를 수 있는 쪽 훨씬 더 비싼 쪽으로 원래 비싸지면 소비가 주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 논리인데 베블론 임팩트라는 거는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하는 소비 욕구가 늘어나는 걸 이걸 베블론 임팩트인가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부동산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상위 쪽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였다라는 그래서 상승액은 무려 100배 차이까지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통계 중에서요. 자,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경우 우리가 이제 주택이 있었던 사람인데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집을 이제 팔고 무주택자가 된 거죠. 이 경우도 전년보다 10만 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주택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사람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죠. 소유한 주택 건수가 늘어난 사람 그러니까 주택이 없다가 주택이 생긴 것도 건수가 늘어난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 주택이 한 채였는데 두 채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두 채였는데 다섯 채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주택 건수가 늘어난 사람 이 사람만 무려 124만 4천명이 됐다는 야, 정말 그렇게 규제에 폭풍에 정말 한가운데에 놓였었는데 오히려 집 가지고 있는 숫자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124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것을 주도한 그 연령대가 바로 이 30대였다는 거예요. 제가 구매력을 갖춘 무서운 30대의 폭풍 매수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자, 어쨌든 구입 연령이 30대가 27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주택 건수가 늘어난 사람 중에 100명 중에서 27명이 30대였다는 거죠. 야, 지금까지 이렇게 30대가 약진한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이렇게 나타났었고 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전체 주택 매매 건수에서 연령대로 보자면 올해는 더 늘어났습니다. 약 한 32% 정도가 지금 30대가 정말 뭐 그냥 정말 큰 손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30대들이 자, 40대와 50대를 제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징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 하면 이 30대들은 굉장히 정보에 능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뭐 이런 좀 것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30대의 좀 특징은 뭐냐 하면 패턴 매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정보들을 다들 공유하다 보니까 아, 이쪽에 이번에 아파트가 너무 좋대. 그러면 한쪽 그쪽을 싹 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오르는 것들 배불런 이펙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패턴에서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30대들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이 좋다라고 하면 한 군데로 그냥 싹 몰려가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쪽에 뭐 아파트 값이 갑자기 이렇게 확 몰린다든지 뭐 청약 쪽에 엄청나게 몰린다든지 이게 또 30대들의 또 특징이 되겠고 자, 또 하나 30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예전에 우리가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이 했던 거는 자, 재건축 그러니까 보통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뭐 주변 환경도 그렇고 집 자체도 좀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자, 이것이 이제 뭐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될 것을 기다리면서 그 불편함들을 감수하는 이런 패턴이 있죠. 자, 그런데 30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싫어 그냥 처음부터 새 아파트 살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30대는 어차피 지금 청약 가점에서도 밀려요 그러니까 청약 시장에 가봐야 당첨이 될 일도 별로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새 아파트를 사서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서 좀 살겠다 더더구나 이러다 보니까 30대들이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품화 그러니까 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런 쪽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더더구나 뭐 역세권 쪽이나 또 생활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자, 이런 것들이 30대 쪽의 특징이어서 새 아파트들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30대들이 시장에 뭐 주류로 등장하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새 아파트 열풍 굉장히 큰데요 자, 뭐 계속 지속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안에서 1년 내 아파트 분양가 대비 3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게 그대로 지금 시장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일단 뭐 우리가 뭐 편하게 좀 알 수 있는 게 이번에 그 올 초 가장 빨리 입주했던 게 이제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게 되겠죠. 자, 송파 헬리오시티도 그랬죠. 자, 고독 그라시움 같은 경우도 그랬죠. 자, 신촌수 마이파크도 그랬죠. 또 신촌 그랑자이도 그렇죠. 뭐 올해 지금 입주한 뭐 이런 아파트들이 아니, 뭐 6억대 분양했던 게 그렇죠. 지금 뭐 한 15억, 16억까지 뭐 가는 경우도 지금 흔하고 4억대 분양했던 게 뭐 한 8억, 9억까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나타나는 게 그런 새 아파트 열풍이 실제로 분양가 대비해서 평균 거의 3억 7천, 4억 정도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해서 입주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새 아파트 이런 매물 절벽 공포가 집값을 계속 더 올릴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이제 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새 아파트가 공급될 가망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자, 이번에 뭐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쪽도 초과 이익 환수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도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자, 그러면 재건축 못하게 해. 재개발 좀 힘들게 해. 자, 그럼 새 아파트 공급될 일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매물 절벽 공포가 집값을 또 올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결국 뭐 이런 전매 분양권들 쪽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7,32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내년 4월 이후면 이것마저도 완전히 없어져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러다 보니까 뭐 로또 분양 열기도 그렇죠. 자, 르헬 신반포 당첨 평균 가점이 무려 70점이에요. 최고점이 79점이었고 자, 더더구나 지금 애치유지 쪽에서 지금 공급할 수 있는 게 약 한 1만 3천 세대가 되고 상한제 되는 게 약 한 6,800세대 계속 로또 열풍이 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전매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최장하면 지금 뭐 10년까지니까 이제 입주 시점까지만 한 13년까지 장기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원하는 매수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아요. 자, 비싸면 비싸서 못 사요. 싸면 더 떨어질까 봐 못 삽니다. 결국은 뭐 비싸도 못 싸고 싸도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너무 그냥 뭐 서두르지만 말고 내가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그때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때 그러니까 천만 원, 이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소액 투자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꼭 들어갈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뭐 자세히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본 다음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입지라는 거죠.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한강 가까이 투자하라고 늘 말씀드리죠. 역세권 아무리 몰라도 지하철역에서 10분 이내 역세권으로 투자라고 말씀드리죠. 3대도심 뭐 종로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여의도, 영등포 이런 3대도심을 위수한 그런 일자리가 많은 일어나는 이런 입지를 보고 투자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자, 교재 회오리 속에서도요. 전국의 주택 소유자는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30대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새 아파트 선호 현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로또 청약 열기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여러분들 참석해 보시죠.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짜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예약 필수니까 02-3153-2668번 연락을 주신 다음에 대표님과 함께 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딱 한 가지 지역 선별에 오셨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 입지 좀 골라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자 3대도심 맞습니다. 종로 강남 여의도 영등포인데 오늘 여의도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 여의도 지금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여의도 많은 직장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 바로 그 영등포 쪽에 양평동의 선유도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의도에서 딱 9호선 라인 타고 두 정거장이거든요. 그래서 선유도역 쪽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수많은 지역 가운데 오늘 골라와주신 지역 지금 개호부터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와 함께 떠나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복충역 멀룬구조의 오피스텔 찾아오셨는데요. 오피스텔의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영등포 안에서도 9호선 선유도역 근처라면 여의도 생활권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입지와 개발 오지 만나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요. 이게 서울 안에서는 이제 지하철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9호선 라인을 보면 지금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잖아요. 김포공항에도 3만 5천명의 어마어마한 고급 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오면 지금 마곡 쪽이에요. 마곡은 LG 사이언스파크다, 롯데, 정말 많은 대기업들의 연구소가 있는 정말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바로 마곡 16만 5천명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9호선이 여의도로 가고 나중에 이제 강남으로 가고 아까 그 앵커 오프닝 멘트에도 얘기했지만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 바로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가는 게 그러니까 정말 서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일자리들만 일부러 골라서 찾아다니는 게 바로 9호선이기 때문에 이 9호선을 부동산의 황금라인이라고 하죠. 더더구나 이 9호선은 한강만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따라서 움직인다는 건 한강을 넘어오는 모든 지하철하고 또 교차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또 환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9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다 또 급행 기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9호선은 정말 부동산의 황금라인이다. 이렇게 할 텐데 그 부동산의 황금라인 그것도 여의도역에서 두 정거장밖에 되지 않고 목동까지도 한 정거장입니다. 이러니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죠. 더더구나 이 선유도역에서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이 오피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보 2분 이내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10분 이내에 제가 늘 투자하고 얘기하는데 2분 이내라 그러면 정말 초초초초역세권 내가 나오자마자 내 집이 있는데 정말 초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지금 이쪽은요. 선유도역 주변에 우리가 이제 도심 안에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그러니까 IT라든지 특히나 이쪽은 파이낸싱, 핀테크라고 해서 파이낸싱 테크놀로지 쪽이 많이 여의도 가까이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영등포는요.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세계동 전체 다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준공업지역 안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정이나 성수동처럼.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지식산업센터들이 이제는 정말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이 지식산업센터가 어디에 많이 들어오느냐. 정말 지금 뭐 영등포 안에 2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4개가 무려 14개가 한 60% 이상이 전부 다 선유도역 주변으로 모여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곳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여의도하고 목동이 개발돼도 자 국회대로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이라는 또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데 자 지금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게 한강이에요. 네 한강인데 자 여기 선유도역에서 지금 뭐 한강 이렇게 가깝습니다. 자 안양천 이렇게 가깝죠. 자 그런데 이곳이 바로 이 여의도 그렇죠? 자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뭐 gtx 비노선, 신안산선, gtx 디노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다 뭐 파크원, 지금 브라이튼, 지금 여의도 많은 지금 개발들이 있는 여의도죠. 바로 여기서 지금 두정거장이니까 근데 여의도 안에는 뭐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오피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직장인들이 두정거장 타고 올 수밖에 없겠죠. 자 목동 2만6천세대가 5만5천3백세대로 거듭납니다. 자 한정거장이에요. 자 그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겠죠.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고 있죠. 자 국회대로 지하화사업,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란 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핵심 입지의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영등포 안에서도 9호선 라인 이 부분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어떤 것 한번 포인트로 잡아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그 입지를 얘기할 때요. 그냥 조그마한 입지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실은 여의도 같으면은 지금 뭐 종로 대업무지구 강남 태해난도 쪽의 대업무지구 그 다음에 여의도 대업무지구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또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여의도하고 목동이라는 큰 이런 것들 보고 그러면서도 한강 생활권 한강 아까 보셨잖아요. 한강 정말 물소리 들릴 정도로 바로 옆이에요. 안양천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 소형주택의 투자같이 다 아파트만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정거장밖에 안 되니까요. 자 이쪽으로 20, 30대가 44.6%나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거의 다 20, 30대예요. 자 이런 젊은 일인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데 자 더더구나 이런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바로 집이 1층은 생활존 그러니까 1층은 뭐 쇼파 놓고 TV 놓고 이렇게 편하게 생활하고 침실 공간은 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원룸인데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층 구조로 돼 있는데 1층 생활존과 복층 침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공간의 혁명을 갖춘 복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격을 확인하러 가볼게요. 이렇게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요. 선유도용 2분 거리? 단 2분 거리면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자 지금 여의도 쪽은 뭐 원룸이 4억 대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정거장이에요. 바로 자 그런데 2억 천에서 2억 2천 사이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쪽이 전세가 당연히 높겠죠. 뭐 워낙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자 1억 9천 5백에서 2억 5백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두정거장, 목동에서 한정거장, 그것도 구호선, 그것도 한강 바로 옆에, 그것도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는 곳에 바로 1,300에서 1,8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그것도 복층형 원룸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 양평동 쪽에서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우리 열정적인, 네 유재성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에는 서울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자들이고요. 이어지는 토요일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여기로 연락 주신 다음에 대표님과 함께해 보시기 바랄게요. 시간 채워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Now 여러분은 부동산 우리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문자,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1668번 여기로 전화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예성필가의 이효정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부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시장 흐름부터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 서울 집값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와 전망 살펴볼게요. 이슈진단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언제까지 상승할 건지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볼 겁니다. 서울이라는 데가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차적으로 집이라는 개념을 그냥 과연 내가 그냥 보금자리로 계속 살아가고 그냥 여기서 끝까지 생을 마감하겠다고 그냥 하고 있는 집인지 아니면은 이 집이 얼마만큼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나중에 어떤 현금성을 통해서 이 집의 미래가치를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지. 서울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전국에 굉장히 땅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집약이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 일거리가 있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을 지금은 단순하게 주거 개념이 아닌 투자처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 집값이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 건가 뭐 다음 이슈를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스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요. 유난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0.11% 이게 왜 유난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강력한 규제 중에 하나라고 했죠. 역대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다. 9.13 대책 이전에 바로 이전에 0.11%를 찍고 그 이후로 계속 보압세 약 보압세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이거에 대한 규제가 더 이상 약발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반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이전하고 똑같은 상승폭을 유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폭을 9.13 대책 이후에 기록했다는 거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입주 1년 그러니까 작년에 분양한 물건들 이렇게 되겠죠. 입주 1년 미만 신축 아파트들이 분양가보다 평균 3억 7천만 원 정도 매매가가 올라서 앞서 있다는 현실이 나왔습니다. 이건 직방의 통계고요. 세 번째는 2017년 말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임대주택 활성화하고 팔지 마라. 가지고 있어도 다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종부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분들이실 텐데 서울 내 다주택자분들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 여유가 있으신 어떤 투자 쪽에 거리낌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 차익이 나오면 팔아야 되는데 양도를 못하게 묶어버렸잖아요. 주택 공급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내놓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되 임대주택 8년, 쌀개는 5년, 길개는 10년을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팔아버리면 세제 혜택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표를 해놓은 상황에서 공급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남 중심으로 당연히 투자의 중심은 강남이라고 제가 놓차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매수세가 매도 물건은 없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매수세가 우위현상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계속 오를까?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정부의 끊임없는 규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제는 계속 규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값이 안정화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그리고 또 다시 오름세가 이어질 것 같으면 추가 규제를 통해서라도 집값을 분명히 잡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규제가 이어질 거라고 이미 공표를 했고 그렇게 또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부동산을 짓지도 못하게 하고 아파트를 짓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묶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그건 종부세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집을 갖고 싶어하는 어떤 무주택자다. 한 채라도 갖고 싶다 했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갖고는 싶어요. 거래 물량은 실종됐는데 내가 갖고는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시장 가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재건축 재개발을 했는데 재건축을 동의해주는 사람한테는 초과 유익을 환수하겠다고 하고 분양가, 그러니까 기업이 아파트를 어떻게 내가 지어서 분양을 해보겠다 하니까 분양가를 올려받지 말라고 상한적이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가 지금 남아있는 아파트 빼고 공급량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아 이게 투자인데 이게 내가 어떤 투자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인데 아파트를 거래를 못하게 해놓으니까 점점 나오는 매물마다 효과를 높여 불러가지고 그걸 사고자 하는 당연히 그런 흐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경기 불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반기업 정책이라고 저희가 독하게 얘기할 정도로 이 기업들에 대한 지금 규제, 그 다음에 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딱 정착시켜놨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원래는 이윤이 생기면 다른 쪽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로 그거를 책정해서 돌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안 풀립니다. 돈이 안 풀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시중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LTV 규제가 있고 DTI 규제가 또 시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돈을 빌리고 싶어도 집을 사고자 했을 때 집값의 40%밖에 서울 안에서는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싸줬는데 돈은 못 빌리는 아이러니아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반기업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황이 안 좋기 때문에 증권에 주식에 먼저 눈을 돌리고 투자하시던 분들이 기업에 점점 어렵다는 뉴스를 접하시고 오히려 이쪽 투자가 낫지 않을까 하고 부동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점점 투자할 곳이 부동산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심리적인 문제도 작용을 할 겁니다. 좀 이상한 얘기죠. 시장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가격이 폭등을 한다.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외곽 지역에서 토지 보상,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 교산이라든지. 그 3기 신도시를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하기엔 그냥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풀어서 여기다 신도시를 짓겠구나 하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있던, 원래 거기 거주하고 계시던 자기 소유의 땅을 정부가 수용을 한다고 하죠. 수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적정한 보상을 해드리고 그 땅을 매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건데 그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상이 조만간 먼저 소유하고 계시던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예정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이렇게 규제는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착공을 허가했어요. 그러니까 삼성동 한가운데 한전부지 10조 땅을 매입을 했죠. 거기에 랜드마크, 강남에 진짜로 현대자동차 본사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을 허가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GTX 노선의 중심지, 환승센터랑 연계가 돼서 지하화 사업이 들어갈 거예요.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 이미 지어진 집에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또 경제는 별로 이렇게 저희가 체감하는 것만큼 좋아지지 않고 나는 돈을 벌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메리트 있는 부동산 쪽으로 그것도 서울 안쪽에 있는 아파트 쪽이 제일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고 있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근거가 뭐냐. 15년간, 최근 15년간 아파트,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동주택의 수요 공급 실태를 제가 파악을 해왔어요. 이거는 2019년이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량이 유일하게 늘어난 해예요.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유일하게 초과한 해인데 웃기는 좀 이렇게 재밌는 얘기죠. 오히려 공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가격의 상승률은 최고점을 찍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수요는 항상 서울 시내에서 내 해마다 내가 이 집을 찾고자 하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인구가 평균 6만 3천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규제를 했죠. 규제를 했죠. 앞으로의 공급량은 4만 8천 세대, 2만 4천 세대 2022년에는 심지어 만 세대 미만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 안쪽으로 들어와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못하게 하지 전매도 못하게 하지 공급을 아예 끊어놓다 보니까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주거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지금 사놓으면 한두 회 있다가 진짜 큰 돈이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 투자처가 돼버린 겁니다. 공급이 자연스럽고 찾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찾고자 하는 시점에 항상 그 집이 있다. 어느 시점에 내가 이번엔 이 집을 못 샀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다른 분양을 또 하고 있더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청약통장 부어가지고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 집을 놓쳤다 하더라도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똑같은 비슷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매입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계획이 세워진다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라는 개념에서 서울 안쪽에 집중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한국은행 기준금리 아까 전에 인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5%까지 내렸는데 올해 안에는 추가 하락은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올해 안에 안 하면 내년 초에 이런 경기 불황이 계속 이어진다? 자금 유동성이 없다? 내년에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1%까지 내려갈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예금을 누가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게 결국에는 은행의 기준, 예금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예금금리, 대출금리까지 영향을 주겠죠. 누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서 수익을 벌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1%, 2%의 나한테 빌려주면 은행이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역으로 내가 은행에다 돈을 빌려줬을 때 은행은 나한테 얼마만큼의 이득을 돌려줄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건데 은행하고의 예금이 점점 바닥이 날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돈은 시중에 남아도는데 내가 이거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쌈짓돈을 지금 싸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가. 그래서 예금금리가 최저 1.3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기예금들 때 2%대까지 바라보던 때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급전직하하더니 예금금리가 1.35에서 1.72%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그렇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금도 2%대인데 누가 적금을 붓고 예금을 붓겠느냐 이거죠. 나는 현금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투자처. 내가 돈을 같은 돈이라도 묻어놨을 때 적어도 한 3, 4%가 보장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옮겨가야죠. 그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아파트 쪽에 몰렸어요. 서울 전체 아파트. 서울에 있는 떨어진 가격이 있을 거고 서울 안에서도 소외된 지역이 있을 거고 투자처로 전망이 밝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망이 밝다고 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도심 쪽에 있는 개발이 앞으로 예정돼 있거나 지금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도심 안쪽에 있는 투자처로 각광받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3.7% 이상으로 올랐고 나머지가 떨어졌다는 거죠.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강남, 영등포, 송파, 용산이 전부 다 10% 중후반대까지 지금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 보상금이 내년에 풀립니다. 이거는 지금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현금이 아니에요. 토지 보상을 해줄 때는 같은 토지로 보상을 해줍니다. 국유지를 풀어서 하든 주변에 어떤 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있든 하면 대토보상권이라고 하는데 토지를 대신해서 토지로 보상한다. 그런데 이거를 신탁으로 바꾸죠. 신탁 맡긴 다음에 거기서 대출을 먼저 끌어서 써가지고 이 땅은 내가 갖고 있는 땅인데 내가 아는 땅도 아닌데 보상받았다고 해서 현금을 시켜야지 뭐하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전부 다 부동산으로 나왔던 부동산을 이용해서 현물화시킨 이 유동자금을 갖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행금리를 이용한 예금으로 갈 거냐 아니면 경기가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식으로 갈 거냐 뭐 그러신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그런데 매해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나온 뉴스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지금 확정을 짓고 사람들은 그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현금 보상받아가지고 이거를 막겠다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탁 거래를 금지시키겠다. 그런데 그 개정안이 발표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이 유동성 자금이 전부 다 다시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오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름세를 상승세를 잡는 거는 추가 규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애를 쓰면 그 시점 단기간 시점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잡힐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요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집에 진짜로 살고자 하는 무조택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카운터펀치를 또 매겼죠. 그리고 개발이 계속 이뤄진다고 말씀드렸죠. 신도시도 개발이 되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확정이 됐으니까요. 호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 안쪽에 중심부에 호재가 왕창 몰려서 지금 막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 안쪽에 이미 올라있는 아파트는 그 주변의 개발 호재들을 전부 다 흡수해가지고 더 상승률이 커지는 거고 외곽 쪽에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기신도시같이 인프라가 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했던데도 서울 안쪽으로 통하게끔 지금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 양극화가 사상 최대치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각조의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못 살게 하고 못 팔게 하고 너 팔면 양도세 많이 내야 돼 하는 정책 자체가 아파트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서 못 사니까 이왕 하나 나온 거 지금이라도 기회다. 웃돈 주고 사자. 그래서 아파트가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라는 게.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저는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공급 경쟁이 일어나면 가능합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 안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다 막아놨죠. 분양가도 기업 투자를 기업이 아예 진출을 못하게끔 너희 비싸게 팔면 안 돼. 이 가격 이하에 팔아.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사람도 손해. 이걸 지어서 공급을 하고자 하는 기업도 무서워서 손을 못 대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풀리느냐. 정책 전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지금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데 정책 전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공급난이 언제에서 될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법이 바뀌고 개정안이 바뀐다고 해서 그때 착공을 들어가면 2, 3년 뒤에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그때 정상가로 분양이 다시 되고 공급이 안정화가 된다고 해도 수요층이 그 공급을 기다릴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하게 필요할 거라는 얘기죠.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부동산보다 가치 있는 투자체가 있으면 당연히 부동산보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할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리한 개입을 하면 사람들은 내성이 생겨서 점점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처음에 주먹으로 세게 때렸는데 9.13 대책이죠. 한 대 맞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잽을 계속 날린다고 해서 날린다고 그걸 막고 있다고 해서 쓰러지지는 않거든요. 무리한 개입을 멈추는 순간에 가격이 당연히 조정이 될 겁니다.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고 해서 이런 정책 자체가 기조가 완전히 흐름이 뒤바뀌면 그 이후로 2,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상승세라는 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생기시는 모든 궁금증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아래 전화번호 021-3153-2668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좋은 입지에 좋은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좋은 부동산 찾고 싶으실 것 같아서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한 가지 지역 어디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노원구 월계동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아마도 저평가 지역을 선배를 오신 것 같은데 개요부터 만나볼게요.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이호정 부장과 만나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입니다. 1호선과 경춘선 함께 지나는 광운대역 주변에서 스리룸구절 다세대주택 선배를 오셨는데요. 가격은 약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광운대역 주변에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식들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많은 지역 중에 노원구 월계동을 선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입지와 개발 오제 부탁드릴게요. 네, 동북권 최대 사업 개발 예정지입니다. 노원구 월계동이고요. 말 그대로 여기 광운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 있고 공원 있고 여기는 다 아시는 북서울 꿈의 숲을 위시한 장인 뉴타운이 입지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우선은 1호선 광운대역 초역세권 안쪽으로 저희가 개발 예정, 개발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학군은 다 지금 초중고 대학교까지 전부 다 지금 밀집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근처에 중랑천이 있고 출퇴근이 용이한 동부간선드로 이쪽으로는 북부간선드로가 지나가고 있으니 이 안쪽에 사시더라도 서울 도심이나 외곽 쪽으로 이동할 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1, 6호선 석기역, 더블역세권이 있고 바로 근처에 광운대역이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왜 좋냐. 첫 번째는 GTX 신호선이 굳이 청량리 광운대 창동 중에 광운대를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이슈거리가 없다 그러면 그 광역급행철도 노선 정차역을 이쪽에 세우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고요. 얘기는 이제 2018년 말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돼가지고 2021년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공도 될 거고요. 광운대 1호선이 GTX 신호선과 연계가 돼서 경춘선 포함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만 해도 교통호재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대화 사업이 들어갑니다. 광운대 역사, 기존에 이제 낡고 옛날 성북력부터 이어져왔던 그 역사를 그대로 재개발을 해서 다시 쌓아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아이파크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그 대기업이 진입을 해서 2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일자리, 그러니까 제일 중심적인 것은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서울시랑 연계한 창업 지원을 위한 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큰 빌딩 두세 개 정도가 안쪽에 들어서고요. 옆에는 주상복합 및 거주시절 3천 세대 가까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이 돼 있고 이 안쪽 광운대 역사 자체는 용산역처럼 병모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동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될 거다. 호재는 전부 다 앞쪽과 뒤쪽으로 연결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북성 경전철도 지금 예상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가지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이 안쪽에 월계역이 있긴 하지만 바로 다음이 광운대역입니다. 새로운 노선이 상황심리에서 지금 뉴타운 개발 중인 상계부터 이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접적인 수혜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서울 집값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결국 소액 투자 가능한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노원구 월계동에 방 3개짜리라고 하셨어요.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오늘은 방 3개 보통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제가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까 방 3개짜리가 3억 6천에서 3억 7천 5백 많기는 3억 9천만 원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현재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억 9천에서 3억 1천만 원의 지금 매매 시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전세를 받으실 때는 보통 2억 5천에서 2억 6천으로 지금 전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투자액이 3룸 치고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통 강남의 2룸 전세가 그러니까 투자액의 절반 정도로 이런 3룸 입지 좋고 개발을 호재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3룸 거래 가능하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원구 월계동에서 함께했습니다. 3룸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증이신 분들은 02-315-2668번 아래 전화번호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초 주신 이호종 부장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TV의 샌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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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전화 문자 번호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문자 번호 013-3366-0120번으로 전화 문자 주시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동산 우린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